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경은 원내대표님, 저는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다르크 별명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죠? 이게 나다르크라는 별명이 그때 조국 사퇴 때 그때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아주 매습게 문재인 정권을 몰아붙인 그 장면에서 나다르크라는 별칭을 얻었고 일본 TV에서도 TV 아사이에서도 그때 특집을 하면서 조국은 양파남, 까도 까도 새로 나온 양파남. 그리고 우리 나경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나다르크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러시죠? 일단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을 하셨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상당히 초반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치 그때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대통령 시정연수까지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보수, 진보, 진영이, 집회수, 충돌하고 했는데 지금 전국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뭐 실질적으로 야권은 대선을 인정하지 않겠다. 대선 불복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어떻게든 일종의 대선 불복을 하고 정권에 흔들겠다고 한 거고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냥 대놓고 지금 광화문 집회하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내려와라 하는 거에다. 게다가 지난 22일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어요. 5명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시민단체가 하는 것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선 불복을 아예 노골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야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흔드는 상황에서 여권은 그동안 결집하지 못했거든요. 여권의 결집이 없다 보니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국정동력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서 저는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완전히 파탄 나고 있는데 물가는 지속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흔들어대니 저희가 참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오늘 페이스북에서도 썼었던데 아니 정말 6개월 된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또 도래 맞지 않고 오히려 지금 탄핵돼서 그러니까 내려올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진보단체 장애집회 민주당 의원 참석한 사람이 김용민, 안민석, 황우나 그리고 또 무소속 민형배 이런 사람들인데 김용민은 발언까지 했어요. 마이크도 발언까지 했는데 지금 탄핵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이 진짜 뭔지 정말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탄핵 발의로 국회에서 발의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주시죠. 아니 6개월도 안 돼 대통령한테 탄핵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정지서를 부정하고 파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국정동력을 빼겠다. 그게 목표이겠죠. 국정동력을 빼겠다. 그러면 일단은 위협용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직접 발의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이 사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재명 당대표 쪽으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상당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져오고 있고요. 지금 월북몰이 사건도 두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해양청장하고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위급이 수사될 수밖에 없고 이런 수사의 칼끝이 정점으로 갈수록 아마 거세게 반응하면서 이 부분 탄핵과도 연관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어떤 강제수사가 봉격화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 강제수사가 들어가고 만약에 소환이라도 하고 하면 그 시점에는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탄핵 발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의사는 없다고 보이지만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모습도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탄핵 발의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반이죠. 과반이고 가결은 3분의 2인데 또 뭐 헌제도 가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고비는 있지만 어쨌든 판의 코너로 몰리면 민주당에서 탄핵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3분의 2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용이라고 네. 지금 115명 중에서 15명이 빠져나가야 되네요. 국민의힘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지금 김용이 구속되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고 또 정진상이 출국 금지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가 막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의 대선작업 문제는 새로 불거진 거예요. 그 전에 기존에 있던 것과는 완전히 지금 국면이 다른데 다른 거죠. FC문제나 대장동 문제는 선거과정에서 나왔던 문제고 그렇죠. 선거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이재명이 어느 칼에 제일 먼저 다칠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혐의는? 뭐 가장 이미 성남FC는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공모하여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뭐 이제 가장 간명한 건 대선 자금이긴 하지만 그 대선 자금은 결국 김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수사는 성남FC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많이 진행이 됐죠. 성남FC도 그렇고 또 지금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검찰 수사가 변호사 대납 변호사비 대납 또 북한과 관련된 사업들 뭐 이런 것을 이화영 또 전 보지사가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는 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정권 잡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까지 이재명이 했던 건 다 묻어지겠죠. 다 묻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자리에서 더 큰 거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성남시장 할 때 수천억을 어쨌든 본인이 가져간 건 아니지만 그런 의혹들이 있고 경기 도지사태도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오늘도 이재명 눈물을 보였어요. 압수수색을 하니까 당사 가서 눈물을 보이면서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하고 국정감사를 민주당 보이콧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을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조인 입장에서 판사를 지닌 법조인 입장에서 이걸 정치보복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범죄에 대한 단죄로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수사를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드러난 많은 것들을 수사하는 과정이고요. 대선 자금은 물론 처음 불거지긴 했지만요.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묻는 것이 한마디로 법과 정의가 실종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법과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누구에게도 치외법권은 없다. 누구에게도 성역은 없다. 민주당 당대표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곤란한 것 같아요. 이미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단일 대우로 가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제 이재명 리스크를 떨어내고 싶은 것이 민주당 내부의 생각이 아닐까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상식적인 민주당의 생각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물론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제 친명이 일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모습을 가져오지만 민주당도 좀 더 지나면 모두들 총선에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요. 자중질환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재명 손절하자는 손절하자는 지금 김혜영이 이야기한 그런 수준의 논의가 좀 더 확산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지금 여러 가지 폭로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구체성이 있을 겁니다. 10년 넘게 같이 이재명 후보하고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고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팩트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렵다 하면 손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동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작은 돌멩이 몇 개 던졌는데 저렇게 안달인데 큰 돌멩이 던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때문에 뭔가 또 폭발력이 강한 것을 또 던지게 되면 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고 하면 그 수준에 따라서 수위에 따라서 이재명 손절론이 민주당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과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매우 좋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소문입니다. 소문이니까 그럼 비대위에 대해서 이낙연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데요. 이거는 괜히 또 아니 언론에 놨어요. 언론 저도 봤는데 비대위 그러니까 대안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를 하면 이낙연이 돌아오든지 김부겸 전 총리가 오든지 시나리오는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보복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쪽에서는 대장동 특검 이렇게 들고 나오고 또 그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기소가 되니까는 169명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대응 방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장동 특검 네. 대장동 특검만 아니. 특검 하자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대장동 특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지난 정권 때는 검찰이 수사를 그냥 무마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또 그때는 특검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보이더니 이제는 또 특검을 하자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수사 받는 사람이 쇼핑할 수 없다. 수사 기관에 쇼핑할 수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수사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지금 정점으로 치닫고 있고 문재인 사법 리스크도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도 있는데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욱 김홍이 이렇게 구속이 이미 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북 문제 그러니까 서양 공무원 피살 올북몰이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월성원정 경제성 조작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문재인 이재명 전 대표와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게 자칫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이제 전직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받고 기소되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간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요. 차라리 돈 받아먹은 거면 제가 좀 오히려 참겠어요. 그런데 이 월북무리 사건은요. 어떻게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책무 아닌가요? 선수도 하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국민을 3시간 동안이나 방치하고 나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료를 삭제하고 조작을 했다.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신중해야 될 일입니다. 악순환도 끊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래도 또 좀 더 대한민국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해 줘야 되는데 이 석간만은 참 참을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겠죠? 뭐 위법사항이 나오면 법에 따라 진행을 하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 관여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는 또 그 다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는 사법적 절차는 진행을 하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더 모양 좋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창은 규명을 하되 처벌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치적인 해결도 필요하다. 정치적인 해결도 필요하다. 우리가 속만 씌워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해결 방법이 참 맞는 것 같네요. 진창은 규명을 하되 처벌은 좀 국민 정체도 감안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계속 한 정권이 끝나면 보복처럼 이렇게 비춰졌으니까 그것도 단절을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가장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부터 약 짧은 시간에 걸쳐서 15분에 걸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그때 작년 6.11 전당대회에서 사실 당심에서는 승리를 하고 우리 나경원 대표께서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졌어요. 그래서 이준석 체제가 들어서서 이준석의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이준석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는다면 다음 당대표는 어떤 자격을 갖춘 인물, 자질, 당대표의 자질 그러니까는 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준석과 반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자기 정치보다는 당을 위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거고요. 저는 정권교체가 절반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바꿨는데요. 이제 거야에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 승리가 정권교체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그럼 이기게 하는 당대표는 어떤 당대표이냐? 총선 이기는데요. 가장 핵심은 뭐냐?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아무리 여당이 뭘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총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 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대통령하고 늘 싸우고 대통령 깎아내리는 당대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준석과 반대되는 당대표가 필요하는 상황인데 나경연 대표님께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서 총선을 승리를 이끌 자신이 있으세요? 뭐 진짜 당대표 나간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우선 만약에 나가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 어떻게 다시 반등시킬 것이냐. 이거는 대통령실과 대통령도 고민하셔야 될 문제지만 여당도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서로 끌어내리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02년에 당에 들어온 이후로 당을 한 번도 안 떠난 사람입니다. 또 당에 대한 무한한 정말 애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대통령께서 최근에 저출산 문제하고 기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미래 아젠다이니까 두 개를 좀 챙겨봐라라고 말씀하셔서 두 가지 모자를 쓰게 됐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로 위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기후특사로 대통령 이집트 컵27에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미래 아젠다를 챙기는 것에는 저는 지금 이 정부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곳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거 적극적으로 챙기는 거를 챙기고 또 그런 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당장 당권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챙기지만 그러나 또 당이 잘 돼야 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늘 어떻게 보면 당이 잘 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할 부분이 있으면 일조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 제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발탁이 되시니까 뭐 교통정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비상근직이죠? 네. 비상근직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권은 못 나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제가 직을 받고 지금 당권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데 대통령께서 당권 나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뭐 아직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 많이 하시죠?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사법고시 공부할 때 같은 고시의원회에서 다시 공부를 하셨다고. 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 소통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뭐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또 밀접한 소통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의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이고 그전에 김상희 의원이라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자리를 맡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적과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하셨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다만 지금은 새로 맡은 일에 좀 오늘도 간담회를 하셨죠. 그 불행사회의원회 사무처 간담회를 하시고 지금은 그 일에 집중을 하시면서 그래도 당이 필요하면 그것을 완전히 배제를 하지 않고는 이 단계를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 중인 게 아니고 우선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지금 맡은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당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 기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대표께서 당심에서는 항상 1위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1위를 기록하는데 유성민 전 의원이 본인이 계속 1등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역선택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하고 그러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경선해서 둬야 되는지 작년에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청만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좀 허점이 있는 것이 본인이 민주당 지지자인데 무당청이다 하고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경선 비효로 일반 여론조사 70% 아니, 책임장은 70% 여론조사 30%인데 이걸 더 올리자. 한 80%, 100%까지 하자. 이 의견도 있는데 역선택 문제하고 이 문제 같이 좀 연결시켜서. 전 역선택이라고 안 그러고 민주당의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민주당의 선택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사실 작년에도요. 저희 당 당대표 선거인데. 그렇죠. 이상한 여론, 이상한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조그만 소규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주 여론조사를 했어요. 매주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의 여론조사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지금 강조방송에서 의뢰사를 하는 그 여론조사가 유성민 매주하는 거 이거하고 똑같네요. 뭐 굳이 그렇게 말씀을 제가 똑같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pnr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었는데. 그리고 지방의 매체하고 해서 매주 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매주 했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 그래서 정말 굉장히 단단위의 지지율을 갔던 이준석 후보를.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들어가는 형국을 만들면서 폭발적으로 올렸죠. 저는 여러 가지 지금 항상 우리 당대표 선거에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할 때는 그런 법을 못 봤거든요. 여론조사 기관에 나와서. 나와서 몇 주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 꼭 그래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너무 민심을 많이 듣는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민주당보다 훨씬 많으니까. 높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10%밖에 안 되니까 해봤자 안 되는데 우리는 30%나 되니까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출직을 내보낼 때는 우리 당원들의 생각과 국민 민주당 지지자까지는 아니지만 무당층의 생각이 좀 다르다면 약간의 보정을 위해서 여론조사가 참고해야 되고 좀 들어가야 되지만 이 전당대회는 조금은 다르니까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열어놓고 해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당원들께서 늘 하는 불만이 여론조사 샘플 보통 2천 명인데 2천 명 중에 한 명이 대답한 값은 30%나 차지하는데 몇 십만 명의 당원들이 투표한 거는 그러면 10분의 1이 20분의 1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표값이 당원 표값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원래 당원들의 표심이 일반 여론조사 표심보다 훨씬 떨어지는 취급을 받으니까 그럼 100%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건 특별히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논의를 오픈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올릴 필요는 있다. 당심을 올릴 필요는 있다. 지금 전당대회 시점이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대위에서 그때는 1말 2초 했는데 가급적 뒤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점은 언제쯤이 적당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준석 전 대표 문제가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바로 당권 경쟁으로 언론이 관심을 가지면서 또 소위 당권 주자들 간에 극심한 대립이 있는 것 같은 대립과 경쟁이 있는 것 같이 기사가 나오니까 별로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우리가 좀 합심해서 좀 여당 내의 기사는 무슨 당권 경쟁 기사보다는 대통령께서 하실 일들을 좀 드라이브하고 또 여당이 또 이끌고 그리고 또 지금 경제도 어려우니까 좀 그런 쪽에 좀 일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정리되면서 당권 경쟁이 시작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당대를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셨죠? 저는 지금 또다시 우리끼리 막 싸우는 기사만 나오면 그게 뭐 바람직할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불안정한데 여기서 또 내부에서 서로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좀 협조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해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하는 게 낫다. 조금 그게 낫지 않을까. 지금 너무 지지율도 좀 낮아져 있고 또 광화문에서 지금 집회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내각에서 뭐 차출을 한다.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 좀 지금 내각에서 지금 빼오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이 있던데. 뭐 시기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전당대회 시기와. 네. 그렇죠. 잠깐 1년도 안 됐는데 그냥 바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장관도 그 업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하면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기상주다. 네. 그렇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계속 갤럽 조사에서 20%대를 계속 머물고 있는데 원인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갤럽에서 묻는 거는 인사 문제 이런 것이 있고 또 무슨 외교 문제를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제 주변에 있는 저는 이제 대구에 있는 영남일보에 있으니까 대구에서 75%의 지지를 보냈거든요. 득표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갤럽 기준으로 한 지지율은 한 40%, 45% 나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듣는 것은 왜 당초에 대통령이 될 때 약속을 했던 공정과 정의 그리고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을 왜 안 하느냐 이 이야기던데. 지금 이것은 제 생각이고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고 반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시는지. 저는 저는 좀 처음에 무능 프레임에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아 무능 프레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당 그러니까 야당이 끊임없이 발목 잡고 흔든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씌우는 거죠. 프레임을 막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최근에 미국 가서 하신 발언 같은 것도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을 흔드는 거거든요. 네. 흔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담인데. 푸념이죠. 푸념. 푸념은 좀 뭐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그런데 이게 사담을 갖고 뭐 그게 대통령의 외교 성과랑 다 뒤엎잖아요. 뭐 영국 도착하시자 마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발목 잡기 아닙니까? 꼬투리 잡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꼬투리 잡기에요. 가짜뉴스 막 쏟아졌죠. 무슨 천공까지 이야기는 오고. 게다가 무슨 뭐 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망사 무슨 모자 갖고도 또 막 다른 가짜뉴스 하고. 네. 가짜뉴스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끊임없는 꼬투리 잡기. 이게 일종의 무능 프레임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변화 대전환이 좀 필요한데 그건 결국 일로서 성과를 내야 된다.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이게 좀 연착륙하게 뭐든지 주택 문제든 뭐 지금 주식 문제든 아니 국민들이 웃을 일이 없어요. 아 요즘 그렇습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웃을 일을 좀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내각이나 대통령실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일로서 성불을 하는 건 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렇죠. 물론 그렇죠.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같이 드릴게요. 다시 원내에 진입을 하실 텐데 꼭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면 저출산 관련돼서 법안을 또 만들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꼭 그러니까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라기보다 꼭 하고 싶은 일이 또 원내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꿈은 뭔지. 같이 좀 정치적 꿈은 혹시 됐건 됐건? 정치적 꿈이요? 항상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정치인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기후문제는 우리의 미래의 살거리고 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문제가 단순히 지구를 지키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서 새로운 산업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자리 잡지 못하면 미래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1년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 같아서 기후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미래에 우리가 기후와 관련된 산업에서 사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저출산법은요. 저출산 고령사회에 관한 기본법은 2005년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법이 내용을 보면 너무 예전 시각이에요. 지금 17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출산율은 더 나빠지고 또 고령사회는 더 빨리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도는 엄청 빠르고요.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이거는 사실 인구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은 바뀌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없는데 병역자원은 감축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뭐 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관련된 기본법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부위원장 가서 딱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법을 먼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저출산 고령사회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이제는 일하는 사람보다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세배, 네배가 되는. 세배, 네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엄청 많고요. 이미 이제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2035년만 돼도. 그래서 이 분야, 두 가지 분야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는 정말 국가의 기초가 되는, 국가의 기반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오늘 제가 당경원 원내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특히 국가안보문제, 또 남북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에 조금 전에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시고 또 이번에 해외에 나가서 외교 성과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이런 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는 우리나라 첫 여성으로서 외교통상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너무 대북 친화적으로 하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냐 이렇게 해서 그때 첫 원내대표 교수단체 연설에서 그래서 민주당이 막 항의를 했지만 거기 당당하게 맞으면서 한 시간 동안 연설을 끝낸.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 때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나다르커 이렇게 표현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다르커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